2030년까지 저탄소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조직된 글로벌 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C40이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2006년 오세훈 시장이 C40에 가입을 했습니다. 서울은 현재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장직을 맡았고 C40 역시 가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은 C40 단체의 상임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 서울 시민들의 동의 없이 C40에 가입했으며, C40은 2030년까지 사람들의 고기 섭취를 탄소 재료를 위해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고기를 먹던 말던 그것은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당신을 뽑은 이유는 서울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감투를 썼지만 국민의 종에 불과하며 서울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신 못 차릴 것이 분명하지만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